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득한 라면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볶음밥에 들어주는 라면은 라면이 너무 좋아요 라면이 너무 좋아요 아주 맛있네요 치즈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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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마늘은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하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매콤한 맛이에요 바삭바삭 아삭아삭 바삭바삭 고소한 맛 제가 굉장히 딱 먹었다 진짜 맛있다 맛있어서 내가 먹고 싶어요 구매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돌뼈 너무 맛있어여 매일 고춧가루 고춧가루 화이팅! 이겐은 매콤한 맛이에요 그리고 정말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하고 바삭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노란색과 비슷한 맛이에요 이제 매콤한 맛이에요 너무 매콤하네요 너무 매콤해서 맛있네요 너무 매콤해요 오징어 소스 와우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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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